반갑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데 점점 사계절이 좀 덜 뚜렷해지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봄, 여름, 가을은 가을입니다. 봄, 여름에는 성장을 하는 거고 가을은 수확을 하고 겨울은 저장을 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봄, 여름은 성장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장이라는 것은 커 나가는 건데요. 봄, 여름은 커 나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많이 올라가면 가을에는 무거워져서 내려오게 되고 나중에 겨울에는 저장을 하게 되죠. 무거워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성장할 때는, 막 클 때는 잘 모르죠. 막 잘 될 때는 잘 모르는데요. 무거워진다라는 것은 벌써 힘들다. 무거워서 내려와야 된다.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그만하고 이제는 성장을 멈추고 더 결실을 맺기 위해서 단단해져야 된다 하기 때문에 단단해지려면, 결실을 맺으려면 피난은 자기 성찰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을은 자기 성찰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기 문제를 자꾸, 자기 문제가 보이게 되고요. 자기의 해온 것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아지고 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서 책을 많이 읽으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2644년 전에 부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당시에는 도시국가가 많이 형성되는 때였어요. 커다란 통일국가는 나중에 부처님 열반으로 한 2, 300년 정도 지나서 통일국가, 아슈카왕이 통일국가를 만들었고요. 통일국가 되기 전에 인도 전역에 크고 작은 16개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16개의 나라 중에 코살라국과 그리고 마가다국이 가장 컸고, 부처님은 그 중에 카필라성, 16개의 나라 중에 카필라국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카필라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유학도 하고 그리고 출가에서 수행도 마가다국 근처에서 수행을 많이 하셨고 또 나중에 성도하고 열반을 이르시기까지 거의 16나라를 거의 대부분 다 유행을 떠나시면서 만행을 하시면서 사찰도 세우고 많은 신도들을 제도하고 또 스님들도 많이, 제자들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다국적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한 기원정사나 동원정사, 중립정사를 설립해서 많은 승려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와서 수행하기도 했지만 부처님이 직접 그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안거를 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다국적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느 나라에 소속돼서 그 나라에만 충성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가다국의 국왕도 부처님의 제자고 코살라국의 국왕도 부처님의 제자고 바이살리라든지 우째니, 코삼비, 이쪽 지역의 국왕이나 제상들도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서로 갈등들이 있죠. 코살라국과 바이살리 지역, 또 코살라국하고 카필라 이쪽 지역, 또 우째니하고 이렇게 이런 코삼비 지역 서로 간의 갈등들이 나라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본래 나라 간의 갈등이 있으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서로 이동하기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요즘에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경상수에서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호패법이 따로 있어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출가하셨고 출가자들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는 많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도 부처님은 카필라에 있다가 마가다국 쪽에 와서 수행을 하셨고 그 이후로 많은 여러 나라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이 보편타당한 것인 것은 아마 이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설법을 하셨던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보편타당한 가르침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 인물이었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는 국제적, 석가모님 부처님은 국제적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나만 알기가 쉽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배고프면 나만 배고픈 것 같고 내가 외로우면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내가 슬프면 나만 슬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대랑 같이 있으면, 누군거랑 같이 있으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같이 마음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공유가 잘 안 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활동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인정하기 어렵고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는 혼자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의 관계하고 싶어하죠. 그럼 마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편협돼 있고 마음이 건강하지가 않고 약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 A라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B라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C라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B단 그냥 잘 지낸다는 게 아니라 화합해서 뭔가를 잘 활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까지 다 잘한다면 이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 이해, 그리고 노력 이런 것까지 다 함께 하여야지 갈등 해소 능력 사람들 혼자만 둘이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으니까 갈등 해소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더 큰 사람 마음이 좀 더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좀 넓어요.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를 다니면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셨고 제자를 두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드넓고 광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 인도의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당시 인도의 바람은 문화라는 게 어렸을 때는 범행기 가죽이라고 해서 집에서 수행하고 아이를 키우고 양육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임석이라고 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유행기 출가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수행하는 것을 어떤 이상적인 바람들의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속세적인 삶과 출세관적인 삶. 내가 태어났으니까 어린 시절과 그리고 결혼해서 양육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속세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속세적인 삶을 떠나서 이상적인 삶, 깨달음을 위한 삶. 이것이 후반부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시 바람분들의 삶이었어요. 바람분들은 당시에 가장 높은 계급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지도층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 수행하는 풍토가 무르익고 수행하는 풍토가 넓어져서 출가사문들, 바람문 이외에도 출가사문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종교층 말고 바람분들은 종교인들이죠. 바람문교의 종교인들 말고도 그 이외에 바이샤나 수드라 또는 쿠샤트리아 이런 계급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까지도 일부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성스럽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공경의 대상이 되고 공양의 대상이 되어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당시에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천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편을 들거나 이 편을 들거나 더 그 국가에 이렇게 뭐랄까요? 국가에 치우치지 않았죠. 공정한 시선으로 늘 마음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카필라 본인의 고향이었던 카필라 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노력도 하셨어요. 카필라 국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초님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불제자로서 사회 참여와 종교활동 종교활동, 불교에서의 종교활동은 마음을 맑히고 수행하는 것을 불교에서의 종교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참여라면 어디까지가 사회 참여 어디까지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출가인이니까 부처님 모시고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사회활동 사회가 공정해지고 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가 숨어져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불법도 더 펼치기가 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활동만을 해야 되냐 아니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했을 때 저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인을 만든다는 자체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제자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사회가 더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공정하고 민주적이게 하기 위해서 불제자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더 공정하고 깨달음이 가득한 사회 극락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절을 만들고 절에 와서 수행을 해라. 부처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공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우면서 민주적이라면 그리고 각자 깨달음의 영역이 다 있다면 그러면 부지 불교 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절을 지키고 예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종교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회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이 문제가 있어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불교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불교활동을 통해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불교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활동은 과정이고 결과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종교활동을 하면서 사회가 공정하고 민주적이면서 그리고 모두 다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드는 그런 활동도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불만 스님이라고 절간에 들어가서 예불만 하고 밖에 나오지 않고 수행만 하고 성철스님이 좀 그러셨죠. 성철스님은 절대 백련함, 해인사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철스님은 사회에 영향을 정말 많이 끼쳤죠. 그게 우리 사실 종교인들이나 또 사회인들이 스님들에게 바라는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산속에 있으면서도 사회에 정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그런 거. 법정스님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정말 무소유 정신을 펼치는데 어마무시한 그런 큰 영향을 미치셨죠. 스님께서 사회에 어떤 환경운동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무리의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만 오히려 그런 운동을 한 사람 이상의 큰 역할을 우리 사회에 펼쳐주셨죠. 성철스님이나 법정스님은 참 이상적이죠. 그렇게 한 분은 수행으로서 한 분은 글을 쓰는 것으로서 정말 이상적인 모습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러면 그 성철스님이나 법정스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 해야 된다? 그게 또 어렵습니다. 그게 큰 스님들의 그런 능력이 산속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 않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사회에 영향을 성철스님처럼 끼치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참 없습니다. 잘 없어요. 또 법정스님처럼 글도 잘 쓰고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글을 잘 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글을 쓴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출판이 돼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 성철스님이나 법정스님 같은 특별한 경우를 예시를 삼아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다. 그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다. 가장 훌륭한 삶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사회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 이런 것하고는 또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자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부처님을 모시고 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신도들을 부처님 제자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를 해서 더 이상 환경이 더 이렇게 큰 위기에 봉착돼 있는데요.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고 또 독재나 부정부패, 부조화, 부조리 이게 너무 만연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더 공정해지는데 더 민주화되는데 또 사회가 더 지혜로워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또 효율적으로도 다른 신재생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비싼 에너지가 됐고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도 엄청 발전한 것 같지만 절대 발전하지 않았다. 거의 이거를 핵폐기물을 완전히 연소시켜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은 꿈도 못 꾼다 아직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또는 적어도 300년 이상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이렇게 해야지 없어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것이 핵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사실 원자력 발전소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일질이었어요. 핵, 요즘에 핵 북한에서 핵 실험을 한다고도 얘기하고 또 푸틴은 핵 단추를 누르려고 자꾸 그런다고 하고 있는데요. 인류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1순위가 핵폭탄이죠. 핵폭탄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와버렸고 이 나온 것을 쓸까 말까 지금 더 만들까 북한은 더 많이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뭐 할까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역시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와서 쓰고 있는 그런 것이죠. 무기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총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핵이죠.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써서는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해서 이 핵폐기물이 나오지 않고 또 어떤 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고 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개발이 된다면 지금이 중간 과정이라면 그러면 어쩌면 이런 걸 견뎌내가서 나중에 훨씬 훌륭한 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다. 라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면 나을 텐데 꼭 원자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영원한 에너지 또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우리는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원자력에 쏟는 그만큼의 비용과 그만큼의 시간 그만큼의 어떤 드리는 에너지라면 태양광도 아니면 그 외에 그 외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핵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구 태양 만드는 이런 거라든지 그 외에 다른 좋은 에너지 방법들도 충분히 개발되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원자력은 지금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핵만 무서운 게 아니죠. 그 외에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찰의 스님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 대한민국의 조계종에서 총문장 종정스님과 총문장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이 그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산화탄소 덜 배출하기 그래서 플라스틱 덜 쓰기 그 외에 다른 거기에 대한 고염물질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쓰지 말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앞장서서 사회를 맑히는 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뭐 이렇게 누구 퇴진해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약간 오버할 수 있죠. 그러나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스님들이 마땅히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사가 바로 서야 되죠. 이번에 한 의원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다. 일제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고 민중의 고열을 빼먹고 이래서 스스로 버티지 못해서 결국은 내준 거다. 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역사 공부를 하신 분인지 당의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분인데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 역사 공부를 기본적인 역사 공부를 하셨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충분히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 군대랑 정식 군대랑 일본의 정식 군대가 맞짱을 떠서 같이 싸운 적은 거의 없어요. 국소적으로 경복궁을 일본 군대가 들어가서 서로 대치하고 서로 싸우고 총을 겨누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동학 농민운동 때 일본 군대들이 들어와서 우리 동학 농민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전쟁 일종이라고 봐요. 물론 고종 황제랑 민비 명성 황후가 잘못해가지고 일본의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동학 농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대로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동학 농민운동은 정교운동이기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는 나라가 올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민중 봉기죠. 그리고 거기에 분명 다른 외국 군대를 몰아내는 그런 뜻도 다 있었어요. 그러니 외국 군대 특히 일본 군대 와가지고 동학 농민운동 동학 운동을 저지하고 학살을 시킨 것은 거의 전쟁에 가까웠고 그걸 보고 그 농학 농민운동 에게 동학 농민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거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구구는 거의 허물어져 갔다 갈 수도 있거든요. 동학 농민들이 조금 더 조직적이고 관군이 더 많이 도와주고 관군하고 합세해서 했다면 그래도 일본을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일본은 그때 들어와서 나라를 점령을 했고 군대가 점령을 했어요. 우리가 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와서 우리나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뺏긴 거예요. 우리가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우리집이 가난해. 그래서 대문도 없어. 그 단칸방 몇 방 병 방 몇 개 겨우 살고 있는데 도둑 놈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무단으로 침입해서 들어와서 한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적이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는 너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어요. 내가 가난하고 힘없다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때리고 너는 사람도 아니야. 내 밑에 종살이 좀 해. 이렇게 한다고 그게 정당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내 문제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나보다 좀 못하니까 내 밑에 있어. 그리고 나한테 복종해. 내 밑에서 노예살이를 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제국주의적 어떤 침략자 도둑놈이죠. 침략자죠. 그래서 그 사람 밑에 있다 보니까 밥은 얻어먹었어. 맞아가면서. 조선 후기에 굶어 죽는 사람 또 병들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는지 일제시제 때 병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조선시대는 국권이 있어서 남의 나라 사람들한테 짓밟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일제시제 때는 더 배불렀을 수는 있겠지만 국권을 빼앗기고 이렇게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할 수 없었잖아요. 모든 것은 다 통제되었고 조선 조선 총독부가 관리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더 나은 삶이었다. 밥을 조금 더 먹었다. 더 나은 삶이었다.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조선 후기에 고종황제가 많은 개혁 정치를 했어요. 당시에 시내에 있는 철도를 뭐라고 그러죠? 시내에 있는 철도도 거의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설치를 했고요. 나름 성공할 뻔한 개혁 정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이든 아니면 고종 이후에 민중의 봉기가 있어서 새로운 정치 체계가 들어서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고 이렇게 했었다면 더 발전할 수도 있었죠. 역사라는 것은 가정할 수 없지만 일제식민지 치하의 발전이 얼마 몇 프로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식민지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런 근대화 작업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해방 이후에 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도 일제가 근대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측이죠.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해서 훨씬 더 이렇게 1920세기 초를 훨씬 더 잘 꾸며낼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근대화 시켰으면 얼마나 근대화 시켰어요. 남 밑에서 자유를 잃고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 민중의 근성이 정말 저는 그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분들이 많지만 저는 어떤 일제치하의 식민지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또 독재치하의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잖아요. 군사 독재치하의 그런 독재치하의 어떤 근성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식민 통치를 경험한 자체가 우리 의식이 엄청난 오염미예요. 내가 자주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게 치면 인도라는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영국에게 100여 년 이상 식민 통치를 당했잖아요. 저는 식민 통치를 100여 년 이상 200여 년 당하는 그런 것이 그 이후에 그 나라들이 제대로 성장해서 잘 나가는 나라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신민 통치라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의 근성을 굉장히 질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한다? 그러면 차별을 하죠.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유능한 사람이 다 질이 멸렬하게 만들죠. 신민 총치를 당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자질이 50% 이상 팍 떨어지기 쉽습니다. 개인하고 국가랑 다르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한 부모 밑에서 독재 치아의 부모 밑에서 살아봐요. 조금만 뭐해도 맨날 혼나고 너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래? 할 줄 하는 게 멋있어. 그렇게 사는 나가 죽어라. 이러면서 아이를 키운다면 그 아이는 늘 살얼음판 걷듯이 늘 공포에 찌들려서 늘 차별에 찌들려서 귀를 못 펴고 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성장에 성공하기가 배후가 어려워요. 백에 하나 나올까 말까 성공한 아이가 그렇게 독재 치아에서 너무 엄한 너무 폭력이 심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나이가 성장을 해도 성인이 돼도 이게 참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노예 지급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질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해방이 됐다 하더라도 한동안 길을 못 펴죠. 독재 차별받았던 이렇게 식민 통치 받았던 그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가셔지지 않는 이상 그 나라들이 성장하기 어렵죠. 지금의 선진국 중에 누구의 통치를 받아서 이렇게 됐던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나요. 미국 미국은 영국 통치를 받았지만 먼 곳에서 받았고 그리고 그 근성을 식민 통치 받았던 그 근성을 일찌감치 해결을 했어요. 독립 전쟁도 했고 남북 전쟁 했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 근성 그 근성들이 다 해결돼서 지금은 제일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죠. 영국 프랑스 독일 독일도 이렇게 받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소화를 시키고 다 없앴죠. 그렇지만 독일 식민 통치를 받았다고 하기는 약간 어렵죠. 영향을 좀 받긴 했어도 유럽 사람들은 서로 국가와 국가가 서로 한때 굉장히 이렇게 서로 전쟁들을 많이 하고 했었기 때문에 각자마다 각 지역마다 개성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중에 식민 통치를 오랫동안 이렇게 받아서 한 나라가 잘 없어요. 캐나다 호주 이런 데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서양인들 이잖아요. 자기들 이에요. 자기들끼리 안 된 나라 에요. 식민 통치를 받았다 하기 좀 어렵습니다. 많이 받았던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그리고 저쪽에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민 통치 받았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35년 비교적 짧은 짧은 짧지는 않지만 35년 동안 얼마나 또 세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엄청 잡혔잖아요. 그 이후에 독재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독재 시대의 근성과 식민지 근성 이런 것들이 그 잔재가 아직도 우리는 남아있다. 이 잔재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많은 노력을 해와서 이만큼까지 왔습니다만 아직도 멀었다고 보죠. 바로 대단한 정치인께서 그렇게 조선 후기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불교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대단히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정하고 자비롭고 드넓습니다. 우리 항일 운동했던 불교가 조금 다른 종교에 비해서 보수적이에요. 국가의 충성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일체 시대 때 우리 불교도 항일운동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이렇게 항일운동을 많이 하진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만당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요. 항일운동을 하는 당시에 당시에 백성욱 스님이나 김범린 스님 이용조 스님 최범슬 스님 이런 젊은 스님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서로 모여서 항일운동을 했던 단체가 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이런 암울한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이를 태하게 하기 위해서 결성한 비밀 비밀 결사 단체 인데요. 나중에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 경찰들에게 체포되고 구금돼서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조선 총독부에 거의 장악 됐어요. 31개의 본산을 만들어서 조직을 전국에 있는 불교를 일원화시켰어요. 전국에 사찰들이 수천 개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다 하고 그 지역마다 본사를 두고 그 본사가 그 사찰들을 관리하게 했죠. 그래서 해인사 같은 합천이나 의령 또 거창 이쪽 지역은 해인사에서 관리를 하고 불국사는 경주 포항 이런 데는 불국사에서 관리를 하고 또 부산 경남 보모사 에서 관리를 하고 또 울산이나 양산 이런 거는 통두사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체제가 조선총독부가 만든 체제예요. 그러니까 사찰들을 실로 꿰듯이 다 꿰놓은 거예요. 지시하기 좋게 관리하기 좋게 전국에 31개 지역에 중요한 거점사찰을 두고 그 주변에 있는 사찰들은 다 그 거점사찰에 속하게 했죠.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 주지를 임명을 조선총독부에서 했어요. 임명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하세요. 거기 가서 하세요. 누구 하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인사 주지를 해인사 스님들이 뽑는 게 아니고 조선총독부에서 네가 하세요. 라고 인가를 해줬어요. 물론 해인사에서 스님들이 추천을 해서 이 스님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올려서 총독부에서 인가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 총독부에 밑보이면 그 사람은 안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심지어는 이 사람 시켜요. 이렇게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해인사는 이렇게 수십 개 말사들 주지가 임명된 주지가 그 주지가 누구겠어요. 다 친 충독부 친일 주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말사들의 주지도 친일하고 비슷한 자기랑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말사 주지로 하겠죠. 우리가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종교 불교라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정체성이기보다는 그 종교 활동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민족 정신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위험에 처해도 나는 부처님만 잘 모시면 되지. 나는 하느님만 잘 모시면 되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어느 것이 더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종교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 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허국불교라고 한 것도 내가 종교인이기 전에 신라인이다. 고려인이다. 조선인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니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나가서 승군을 조직해서 일본을 물리쳐야지 이것은 사실 우리 계율하고 종교인들의 계율하고 반대거든요. 종교인들은 무기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도 지면 안 되는데 전쟁이 나가서 살상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계율을 내놓고 완전히 환속을 해야지 마땅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종교인인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공정해지고 대한민국이 더 훌륭해지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민주화가 되려면 다른 외세 세력 에게도 밀리지 말아야 된다. 저는 미국 에게도 밀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이나 일본 당연히 러시아 밀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나라는 작고 힘은 없지만 그래도 배짱 하나는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그렇다고 그 나라들 하고 등지자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중국도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일본도 러시아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죠. 우리가 나라는 작지만 그래도 주도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친일 너무 친미 너무 친중 너무 친렁 이러면 우리가 가진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내놓고 좋은 포지션을 내놓고 굴종 외교를 한다면 그런 쏠리게 돼서 오히려 국익에 큰 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일본하고도 반드시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상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받았던 보상은 좀 미흡한 게 많이 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 경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 그런 것도 예 알겠습니다 해주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보상받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 많이 오래 되긴 했지만 일제치아가 오래됐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분명한 옳고 그런 건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 이전에 우리가 당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일제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만 해도 역사적으로 천 번이 넘어요. 천 번이 넘나 하여간 해적까지 외적까지 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진짜 많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고초받은 그걸 다 보상받을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밀리면서 까지 고개 숙이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막 올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에 조심하시고요.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